이걸 하는 방법 들어갑니다 몬스터를 잡아줘야지 나옵니다 음.. 여유롭게 한.. 몇 번 잡는거야? 한 4분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볼 수 있게 이걸 꺼줘요 하나씩 옮겨갑니다 보라색깔만 아.. 보라색깔은 아무데나 넣으면 2점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아.. 아주.. 아주 좋은 것이지요 똑같.. 반대편은.. 마이너스 없더라고 오케이 아주 깔끔하고 이제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몬스터 잡는거고 하나는.. 이걸 밀어내는건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 4선 마를 집어넣어야지 아.. 요새 아이템 가격이야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너무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아.. 하나가 안 들어왔었구나 로프요? 로프를 끊는다 점프키 누르면 끊기는거 같은데? 어허허허허허 흐허허허헣 흐허허헉 아.. 이렇게 5마리를 집어넣으면은 좋으면은 일캐그 끝나게 되죠 요렇게 끝 아주 쉬운 일캐 였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받는 것이지요 끝 오케이